네 안녕하십니까 채우채입니다 오늘은 제가 클래시로 하려고 할건데요 네 정윤씨가 또 카드를 주시는데요 뭐 됐고 저는 요즘 요걸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1 두두두두두두 아! 지모 갑니다 오 이름을 막아야 돼 아! 아! 아 아 준비 크롬 크롬은 크롬 크롬 아 아 죽었네 다시 아 일본인이에요 일본 잘하는게 어 아 좀 기다리겠습니다 뭐하거나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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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애잭살 나무를 으흠 으흠 일본인은 좀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? 으흠 저 공 올라간다 어 에이 아 으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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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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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이거 슬기 아니야? 그냥 저는 막 방향 넣어보겠습니다 저 고비 용량은 꼭 부숴야 돼 생겼습니다 진짜 바值 포 누웠던다 도움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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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~~~~~ ~~~~ ~~ 아~~~~~ 아~~~~~ ~~ ~~ 다 일본인이야 아 또 일본인이야 왜 아 진짜 일본인님 너무 잘해 그냥 막내니까 이겨 새끼야 한국이 무시하냐 아 진짜 한국이 무시하네 얘네 아 아 얘 미쳤다 얘 미쳤다 저 잘못 왔어요 아까전에 베드를 여기다 둘려고 했는데 아 여러분들 이거 핀게 아닙니다 진짜 이번엔 잘났다 어 소녀 벌써 어 아니네 소녀 벌써 끝나면 신기하지 어 소녀 벌써 벌써 있던 것 같은데 으이씨 아 일본인들 이래서 잘해 일본인은 아니겠지 ㅇㅋ 어 진짜 중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진짜 잘하네 아 이제 안 돼 이길수 있었겠다 어 벌써 멨어 아 아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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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오자마자 이번에는 황을 못하고 죽었어 대박 이번에는 깨겠는데 밀크왕 차지했죠 2패에도 나가줘 윈이 2패 자존심이 자존심에서 완전히 윈이 2패 몽격하면 나는 마녀 몽 마녀 미사일 몽격이다 이분은 다행히 못하는 상대가 나서 너무 좋다 너무 잘했어요 아까는 눈에 눈 찔러졌네 이겼다 나이스죠 우와 공유할래요 공유할래요 짜잔 공유할래요 공유할래요 아 또 일본인이야 공유할래요 ina 공유할래요 하지만 저희는 무기입니다 무기는 강하죠 그 누구도 못먹고 양심을 줄 수 있는게 바로 그 물이랍니다 물이랍니다 물이랄지면서 그럴거가 안좋나 아 뒤에서 공격하기 싫어하니 우와 쓸데없이 왜이렇게 높아 흐흫 흐흫 물 죽어? 아직 얼른 시간이 남았어 싸움은 침울을만 하는게 아닙니다 아휴 나쓰 뭘 죽는 2004 원래 폭찬병물 아니 폭찬병의래 왜 누구였더라 우아스였겠쥬 누구였지 우웱 다이언82 충격 50 차트 해낼것 때문인데 흐흥 괜찮으..그랬..겠습니까 응 무지 막내..막내기 지금 아무도 신경을 놨어요 어.. 신경을 써야되겠네요 에헤이 폭!하면 죽는다 이제 폭! 음.. 흠흠흠흠흠흠 일본인도 뭐 별거 아니네 얘기 좀 못한 일본인가요? 좀 봐주.. 봐줄것같아요 잘 모르겠지만 모시데띠 이긴 게 중요하죠 집실분하면 얼굴 좀 뺄게요 와 역시 일본이도 꽤 쎄요 아니 중국인이냐 일본이도 일본도 중국이든 쎄요 오 오 오 이번에도 한국인이다 저 피곤니 바람 날라 지금 조금 무섭냉 지금 다리 기념 사리 아랫 아랫 사리 아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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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